그런거 다 뒤로 놔둬. 뒤로. 싹 다 뒤로 넘겨. 뒤로 넘겨. 뒤로. 살아야 돼. 나 어떡해. 어 나 잠시만. 비줘봐! 아 왜 근데 왜 포르쉐에서 방송 안 했어? 여기 다 힘든데요? 잠깐 들어가고. 아 좀 힘들어하고 이래서. 다 힘들어해서? 비줍다고. 성대 좀 많이 찾아서. 어 비줍다고. 뭐 나 때문에? 어 형 때문에. 알았어 내가 더 앞으로 가볼게. 잠깐만. 아니 짐들을 다 뒤로 넘기라니까? 야 짐을. 야 이 꼬동새끼야. 가방을. 가방을. 트렁크에 놔두라고. 그래. 야 좀 편하게 가자. 어? 벨트 맺겨요 죄송합니다. 벨트들 맺이구요. 네. 자 비글즈 오디오 열차 출발합니다. 어 몇 킬로 남았지? 27분 말아보대요. 27분? 오케이 27분 가자. 아 씨. 어 누나. 형 미안해. 아 씨. 요즘 자꾸 형들 때리면 어떡해. 아 죄송합니다. 밝히세요. 형 괜찮아? 어 씨. 아 씨 형 미안하게 또 왜 그래. 잡아라. 다했어. 와 셀브 봤어 눈 아래 와. 오케이 가자. 이거 어딨어? 나 꼽는 거 어딨어? 해줘요 애들께. 와 이 새끼 오버엑션 쩔더라 아까 안 맞았는데. 왜왜왜. 안 맞았다고. 야 철화. 왜. 여기 봐봐 피가 철철 흘리는데 이거 안 맞았다 봐봐. 무슨 철철해 걔 누구야 뭐 뭐지 걔 줄 알았어. 여기 봐봐 서류 여기. 어 너. 피가 나는데 뭐 뭐 뭐여 당신? 사람 쳐 놓고 뭐여? 안 쳤거든요. 아 뭐하냐 근데 너. 궁신아 니가 페리 하고 있을 때 좋은 거 같네. 잠시만요. 아 씨 팔 배트맨이 존나 오래 걸리네. 아 이 시발 새끼 진짜 그냥. 소룡아. 와 씨 빨라 남새.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자 갑시다 출발합시다. 출발. 비글조디울 차 출발합니다. 형 개인적으로 어때 축구에 보내고. 아 이 새끼 뭐 갑자기. 아니 이런 족같은 거 아니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비글신아 제일 출발한 건데. 아니 개새끼야 지금 우리 지금 여기서 나왔는데 끝까지 축구 얘기야? 아니야 성렬아. 아니 성렬아. 내가 소룡이랑 그 뭐지. 휴게소에서 그 둘이 해봤잖아 얘 지는 은근히 잘해. 아니 잘하는데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약간 좀 너의 인터넷이 아니는데. 아니 분신새끼 아니 축구에 대해서 축구를 주재가. 지금 축구하는 게 있는데. 아니 시발 축구하는 축들이야 이 개새끼야. 밥이랑 쳐먹어 이 개새끼야. 그만해 이 개새끼야. 이 새끼 맘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 새끼 지금 고기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 새끼 지금 고기 생각하고 있다. 아니 병씨 축구를 어떻게 할까요. 언제까지 축구 얘기야. 시발 양아. 밥 먹먹을 거야 형. 봐봐 이제 밥 얘기하다가. 따뜻한 히치찌개 끓여줍니다. 밥 먹먹끄내고 봐. 나 솔직히 배가. 아 그래? 다 샀게. 니가 산다고? 니가 산다고 했다가 또 우리 단독에. 돈 붙여달라는 거 아니야? 아니 오늘은 아니지. 오늘 아니야? 오늘은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아니 갑자기 왜 형이 사. 갑자기 왜? 뭐라고? 왜 형이 사는데? 오늘 내 방송을 했잖아. 아 나 시간 내서 왔을 수 있구나. 근데 왜 남순덕콜 하셨어요? 아 근데 오늘은 해야지. 아니 근데 남순이가. 남순이도 근데. 아 근데 솔직히 말할게. 남순이 형이 대단한 거 같아. 왜냐하면 철구 형이 할까 말까. 이틀 연속 고민했잖아. 솔직히 다 너도. 단독방에서 할까 말까. 계속 물어봤자. 이 형도 하고 싶었다네. 물어봐도 맞는데. 물어봐도 맞는데. 안 하고 싶어 했잖아 근데. 예? 예의상 있어. 아니 왜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R이 100이잖아. 아니 오늘은. 잘 나섰어. 남순이가 잘 나서긴 했어. 보라 원툴로 싸일게 없었어. 아 남순이 오늘 잘 나섰어. 아 이거라도 호박싸네. 아니 근데 나는 잘해. 내가 이거 말할라다가. 넌 AK1 있었지. 넌 낮방송했지. 형 게임방송하더라고. 오늘 저녁에 휴방했잖아. 죽됐어. 아 왜냐면은. 내일 12시 반까지. 그럼 일산을 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하고 하면. 좀 빡세게 났어. 근데 지금 밥 먹고 하면. 다섯시 되겠네. 아 밥 먹게? 아니 밥 드신다고 안 했나요? 아 그냥 족속도 또 이따 개수리 하고. 끊어야지. 살짝 먹고. 아니 잠깐만요. 오늘 뭐. 비글지 24시간입니까? 어? 예? 아 미안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비글지. 아 알겠습니다. 아 이전에 차기 형네 집에서 우리께 다 모였을 때. 약간 MT 감성 나가지고 좋긴 했었어. 아 잠깐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 제가 잡았어요? 네. 저한테 피해자입니다. 어 누가 잡았는데. 영민이요. 예? 아 그거는 월요일날 하는거죠. 월요일날. 근데 이런. 나는 예전에 이제 코트 형이랑 야구 해봤잖아. 이런 거 해보는 거 좋은 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는 아무것도 하면 좋지. 당연히.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어? 아 저. 저는 불러주면 감사하긴 한데. 이런 게 중요하다니깐요. 근데 소룡이 모든 스포츠 지금 다 참여했잖아. 은근히 재평가해요. 아니 근데 얘는. 중옥, 윤나도 다 했고. 잘하지 않은데 모든 다 열심히 해. 맞아 맞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안하면 바수록 쌍용 먹는대요.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최근에 일주일 정도 산책 맨날 했습니다. 저녁에. 기초 체력은? 왜냐하면 그 축구에 대해서 데뷔를 한 거죠. 아 지랄 좀 하지마. 잠깐만 소룡아. 근데 너 얼굴이 점점 세로로 자라냐? 왜 와. 얼굴이 엄청 녹악 같아. 아 녹악이요? 저게 애호박 때 갔는데. 돈 많이 벌어서 양하도록 할게. 얼굴 엄청 길어지네. 이 새끼 이거. 양하도록 할게. 양한 거 아니야 너. 왜 애호박아 가로로 넓어져? 난 동그랗게 약간 볼링공 느낌. 가로야? 볼링공 느낌. 아니 코트 형은 진짜 귀여운데. 어? 귀엽지 않나? 약간 승인 느낌 나잖아. 또 내가 항상 말하자면 맨날 보면 다 귀여워해요. 귀엽게 생겼어. 근데. 길 가다가 처음으로 보잖아 코트 형을 길거리에서? 그러면 무슨 생각들어? 무섭지. 아니 내가 여자면 코트 형이 만약에 폰번호 물어본다. 난 무조건 줄 것 같은데? 아 씨. 아 씨. 진짜 게이라니까 저 새끼. 내가 말했다가 전에. 여자한테 관심 없어 이상해. 여자한테 관심 없어 이상해. 뭔 게이야 이 빙수 새끼야. 논리적으로 왜 줄건지 말을 해봐. 아니 그냥 약간 키도 크고. 아니 그냥 귀여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밸런스. 그 놈의 밸런스. 너는 뭐. 새끼야 이 개새끼야 그냥. 너가 달라고 하면 씨. 바로 빤대기 올려. 경찰서에 신고해 이 빙수야. 너 약간 좀 성향이. 야 너 그런 성향이.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아니. 성향이 빙수나. 팩트를 말한건데. 게이소 있잖아. 게이소 있잖아. 게이소이야. 여자친구 없어? 지금은 없죠. 여자친구 막말로. 안 사귑니다. 뒤에서 저번에 소개팅했던 여자. 여캠이랑 연락하고 지난번으로. 몇 달 전에. 사귀었지. 아 지금 여자친구. 4번에서 5번 사귀었으니까. 썸띵까지 하면 10번 가까이 됩니다. 형은 몇 번 사귀었는데요. 저는 한 3번 정도. 나는 길쭉길쭉하게 사귀었지. 3번? 오늘 진짜 성태까지.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랑꾼이야. 난 진짜. 어. 근데 약간 여자를 도구로만 이용하는 새끼가 또 있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일단 길쭉길쭉해. 나는 약간 좀 연애를 2년 이하로 안해. 1년 이하로 해. 아니 형 그럼 만날 때는 몇 달 만나보고 사귀는 거야? 몇 달 만나보고. 아니 한 번 만나면. 한 번 만나면. 한 번 만나면. 한 번 만나면 이렇게. 차곡차곡 마일리지 쌓듯이 사랑을 준다 이거지. 성태 형이야. 진정할래. 내가 성태의 지인. 내가 좀 최근 지인으로서 아는데. 뭔데. 그래서 배그 팀 가르듯이 갈라. 여자. 아 진짜. 죽 같은 소리야. 니가 그러는 거야. 니가 유튜브 좋아했어. 나오냐 안 나오냐. 여기서 반 딱 갈라넣어. 여기는 유튜브. 아프리카용. 나 나눠서. 나잖아. 궁금한 게 있는데. 형 연애 경험 몇 번이야? 없어 이 새끼야. 응? 나는 연애는 안해. 연애는 안하고. 그냥 만나기만 한다고? 자유로운 만남. 이런 씨빨람이 아닌데. 아 근데 이런 마인드가 약간 미국 마인드 아닙니까? 아메리칸 마인드. 아 난 진짜. 이 양반은 약간 아메리칸 마인드네. 진짜. 나는 진짜. 나 뭐 채워지면 안 돼. 아 근데 잠깐만. 소름이 씨. 진행 잘하시네. 뭘 잘해요. 윤진아 말 걸지 마세요. 근데 여기 이 얼굴들은 내 마음을 이해 못 해. 갑자기 뭔 X같은데. 여기 딱 너무 탁 틀려. 뭐하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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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감성 자체가 다르긴 해. 뭐하다른데. 당신. 남순이 약간 인싸감성이고. 약간 니는 약간 좀 아싸감성이야. 느낌 좀 그런 거 있어 약간. 아니 형은 고백을 더 많이 받아봤어. 고백을 더 많이 해봤어. 고백을 많이 받지. 와. 받으면 뭐하냐. 쓸모가 없는데. 받으면 뭐하냐고 쓸모가 없는데. 아무것도 안하잖아. 아니 고백을 받아보는 게 나는 없어서. 아 너무. 쓸모는 이제 겁이 나는 거야 연애하는 게. 아 이거는 감성이고 있는 게 실제로. 실제 감정을 말하는 거잖아. 아니 형 고백받아본 적 있어? 난 고백받은지 많지. 나 아름이한테 고백받았는데 뭐. 잠시만 아름씨가 형이 먼저 고백하니까. 아름씨가. 아름이가 먼저 고백했어. 어? 아름이가 먼저 고백했어. 오빠 그럼 우리 만나볼래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응만명 앞에서 고백하니까. 그 둘이 대신하니까.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겠지. 아니 진짜로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 저 은근히 저 고백을 많이 받아요. 아니 코트야 요거 때문에 아니야? 이거. 요거 때문에. 아니 아름씨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탕구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 악마. 아니 근데 내가 봤을때 이 악마는 몰래 고백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아니 딴 냄새 ㅈ같이라 하네. 아까부터 진짜. 나? 씻고 왔어 이 개새끼야. 딴 냄새 혼나나와 진짜로. 네 냄새에요. 균신한. 나 씻고 왔어요 오늘. 에어컨처럼. 소령아. 너 맨날 겨드랑이에다 매죽 묻히고 오냐? 아니 진짜 보면은. 저 새끼 된장 냄새 ㅅ대. 진짜로. 나는 목욕탕도 갔다고 상가도 가요. 너 지금 목욕탕 간다고 그랬어? 목욕탕 가. 지금 가면 안돼. 아니 뭔 개소리에요. 코로나 그거 아니고 그거 갖고 왔는데요. 아니 근데 지금 가면 안된다니까. 아 그래요? 어. 아 다음부터 안 가겠습니다. 이 새끼 ㅈㄴ 통합절 나오네. 다시는 근데 얼마나 먹었는데. 여기다 못가. 아 그래? 코트야 ㅅㅂ 너 말 안하냐? 고기 생각하고 있네 이 새끼. 뭐 먹을거냐? 뭐 뭐 뭐 어떤거? 너 뭐 먹을거냐? 나? 뭘 먹든 말든 시발련아. 니가 뭔 상관이야 이 개새끼야. 아주 게임 개새끼야. 니가 뭘 사줘 이 개새끼야. 이 악마가 근데 진짜. 먹는거 진짜 좋아하다. 아니 난 코트형 방송을 보잖아. 오늘은 게임하시던데. 아니 근데 이 형 먹방 많이 하네. 저거 이따 걸어주면 안돼요 그거? 이거? 여기다가? 어 알았어 알았어. 나는 코트형 밥 먹을 때가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 아 진짜로. 밥 먹으러 이제 소통하는게 어찌봉이 기억해 보이네. 어 오늘 나 최근에 그 돈까스의 참맛을 알았잖아 최근에. 왜와. 돈까스 진짜 우리가 알던 그 돈까스 입이랑 다른 그 돈까스들이 요즘 있더라고. 약간 약간 좀 그. 어 약간 소금에 찍어 먹는 약간 그런 진짜 고급 돈까스. 진짜 맛있더라. 진짜 좋은 돈까스는 입에 넣었잖아 녹아. 어어 맞아 맞아 진짜 맛있더라. 야 돈까스를 저기 와사비에다 찍어 먹는 돈까스 니네 봤냐? 와 그런게 있더라고. 와사비 처음 들어보. 어. 사람들이 나는 돈까스 많이 먹는거 알아 좋아해? 화면 한번 터치 부탁드릴게요. 야 돈까스? 됐지 맘에 들지? 아 돈까스인가 그거 말씀하시구나 이거. 응 소로데인거. 돈까스. 돈까스 그게 존나 맛있어. 돈까스도 맛있고 요즘 돈까스 맛있더라고. 응. 그래 소령아 뭐 사줄건데 우리한테. 형 뭐 먹고 싶은건 나는 형이 솔직히 어울리는거. 약간 불같은거. 아 근데 난 솔직히. 그 성태 100만 찍었을때 우리 저기 갔잖아. 아 그러니까 영천영화. 어 영천영화. 맛있긴 맛있더라. 맛있어. 맛있는데 너무 비싸 거기. 솔직히 거기랑 약간 비슷한 퀄리티에. 가격 괜찮은데 많아. 야 근데 거기 가격이 얼마 나왔니? 그때 200원 얼마 나왔지. 야 씨. 이만 진짜. 200원. 어. 여기 짧게 먹어도 최소 80이야. 뭐였어. 이번에 그 상금 뭐 얼마지? 상금 얼마인지 몰라? 풋살 풋살. 풋살 300에. 2등하면은 24개 그거. 아니 잠깐만요. 왜. 아니 스크린 야구랑 다 그 상금 다 어디갔습니까? 아 맞네. 아 우리 3명 이겼잖아요. 아니 잠깐만 그거 다 잠깐만. 아 다 어디갔어. 아 이 조키팔 시발년이 또 저기. 슈킹했나보다 이 개새끼 이거. 아니 상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야 1000만원은 우리 셋이 갖는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니까 150씩 일단 다 나누고 나머지 400이 남잖아. 그거를 너네끼리 이제 뿜빠이 하는거야. 수박 터트린 사람들. 아니 왜왜왜 근데. 뒤불지 상금 왜 하나도 안 나와. 근데 그 약간 좀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3.3% 다 떼고 주자. 아 그건 당연하지. 아 그건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응. 아 우리 수박 그거 야무지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네. 아 100씩이구나. 150이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확인. 여기 다 까졌잖아. 오 맞네. 이 악마 데일밴드 발랐네. 열정있게 이제. 나도 까졌어요 나도. 진짜. 이 악마한테 먹으려고 쥐랄 발광을 떨어뜨네. 야 근데. 야 근데 요즘 창현이 형. 창현이 형 요즘 좀 이상해. 왜왜. 너무 약간 지금. 그. 족천지 못으로 가고 있어. 아 원래 족천지 못으로 가고 있어. 뭔 말하지게 되지. 진짜 이번엔 너무 심해. 아 그럼 공심하죠. 족구가. 멍천영화도 가면 안 되지. 아니 족구가 말도 안된 지구가 네모났다 그러면. 응 맞지 맞지. 이 악마는 그런 사람이라니까. 아 코끼리랑. 코끼리랑 기린도. 그니까. 그래갖고 창현이 형. 요즘 너무 족천지 무대야. 이거 지금. 걸을 바꿔놔야겠어. 어. 아 뭔가 아까워. 거리노래방 시작했어. 원래 족맘이야. 뭔가 아까워. 와 근데 거리노래방 아주. 대박 터졌다. 어. 잘되고 있어. 정말 되던데. 원래 잘되고 있어. 아니 다음주에 우리 가잖아. 어 가지 가지. 와 궁금하기도 하잖아. 아니 나는 실제로 가면서 봤는데.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진짜 많던데. 거기 있나 많지. 네. 거기 나한테 고정도 남았겠지 말려. 아 진짜. 에이. 아 근데 나. 원래 나 옛날에 노래 bj 하셨어. 제가 드릴게요. 그거 좀 주제기. 이거. 왜 와. 화면이 많이 흔들렸어. 아 지금 많이 흔들려서. 어 좀. 도로 좀 야무진 대로 가지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대로만. 아니 도로 문제가 아니라 이거. 다른거 사면 돼. 다른거 사야돼. 내가 잡으면 어때 이렇게. 어 잡으면 돼. 잡으면 돼. 잡을게 그냥. 아싸리 잡을게. 그렇게 잡고 간다구요? 어? 어 잡을게 상관없어. 팔아플텐데. 아니 아니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돼. 괜찮죠 여러분들. 인정? 왜냐면 다같이 나오는게 좋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코트형이 만약에 하면 난 그래도. 그래도 10만원 이상 걸릴거 같은데. 아 뭐가 그 거리 노래방 내가. 아니 근데 내가 원래 옛날에 노래 bj 할 때는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 그래서 인천에 허각. 뭐 서울에 누구누구 이런식으로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노래들을 다 워낙 너무 잘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내 실력된 이제 약간 좀 태물이지. 어찌보면은. 요즘 노래 자산 너무 많아졌어. 그럼 성대가 약간 좀 옛날이랑 지금 많이 닳지 않았어요? 그치. 아까 2010년 YG 창법이고. 형은 지금 창법이라면 안 먹혀. 아 잠깐만 지금 창법이라면 옛날 창법이 뭔데요? 아 옛날에는 형 창법이 먹혔어. 아프리카 시절에는. 아 나도 노래보면 약간 좀 옛날 창법이래. 그럼 요즘 창법. 너는. 요즘 바이브레이션 많이 안 넣는 거. 약간 임재현 느낌 있잖아. 임재현. 요즘에는 이런 거 아니야? 임재현이랑 누구냐? 사랑이. 전상근. 전상근이나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바이브레이션을 안 넣어야 돼. 음. 야 삘로가 오나? 삘로. 응. 그건 약간 좀. 바이브레이션 내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잘 몰라 보고 싶긴 하다. 요즘은 또 남순이 창법이 또 약간 좀. 요즘 유행한 창법이야 어떻게 보면. 그 아니 코티형 그거 있잖아. R&B 창법. 널 위해. 부르는 이 노래가. 아 으으응. 오 으응. 형 뭐 있잖아 형. 한 소절을 불러도. 신용재처럼. 어 응. 목소리가 배운 노래. 그 다듬는 거 있잖아. 그런 노래. 어. 한 소절만 뭐 해주면 안 돼요? 뭐 어떤 거? 아무거나. 신촌으로 뭐 올까 한번 해줘. 아 그거 너무 옛날에. 신용재 노래. 신용재. 임재년? 어? 임재현 뭐지? 뭐 그 사랑을 몰라서 그런거지.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는 게 그게 미친 말인가 미친구가 저거 잡으면 잡아달라고 정신내는 소리인가 이거는 잘하는데 아 진짜 노래 배우면 안 돼 근데 나는 이거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고전 느낌 난다 아 진짜로 맞지 맞지 일부러 약간 바이블레이션 넣으니까 역격 없다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 좀 나긴 나네 흘려보내야지 요즘에 흘려보낸다는 느낌을 해야지 그건 고전 느낌 나 그걸 뭐라 그러지? 노래 배운 사람들 배운 느낌 나는 노래 스타일이 있는데 프로페셔널 한 소절만 불러줘 커뮤니케이션 아 커뮤니케이션이래 그건 소통 아니야? 소통 아니야? 아 근데 진짜 지식 배틀에 거 진짜 칠 발라줘야 되는데 아 이런 못 배운 사람들이랑 내가 참 말을 썩고 있다는 게 나 좀 격 떨어져 아 진짜로 격이 떨어진다니까 어? 지식 배틀에 가면 진짜 한 번 재고 아니 이놈 애플 뭐야? 그 뭐야? 이니셜 뭐야? 애플 A.P.P.L.E 아니야? 아 장난 아니야? 철구 형은 모를 것 같은데? 아니 우산 용어로 뭐야? 엄브렐라 어 이건 알아야지 무지개 용어로 뭐야? 무지개가 영어가 어디 있어? 고통새끼야 레인보우 이니셜 진짜 또라이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와 이럴줄 알았다 이런 병신들이 있다니까 모를 줄 알았어요 와 무지개가 영어가 아니야? 무지개 레인보우 무지개 레인보우 레인보우 아이돌 그 옛날 아이돌 아니야 새끼 미친새끼 나 말할래 너 배틀그라운드 그거 영어 스펠링 대박 그거 내가 알겠냐봐 어? 내가 알겠어? 스펠링은 난 스펠링으로 안해 나는 약간 좀 그 그 야만 그 상식 상식 선사 어이 배틀그라운드 지 직업인데 형 스펠링도 모르는 거구나 A D D E L E G R O U N D 배틀그라운드 그냥 읽으면 되는 건데 아니 형 영어 원래 못해? 아 너 시기만 알잖아 코끼리가 영어로 뭐야? 엘러폰트 어? 엘러폰트 야 야 야 야 제가 잠바리오디오 채워지마 이 시이발란들아 너 이거 뭐 차라리 노래나 불러 그래 호령아 노래 하나 가죠 불러 이 시이발련아 노래 컨텐츠야? 어? 차암라이브 있잖아 어디ent memb 우호호호호호호 ho호호 girls 호호호호호호 오오오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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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p oba리블도 다 짱이네요 왜 길 잘못 들고 잠깐만 마이크 꺼 봐 괜찮아 괜찮아 두 freelance 와 방금 тех분들 토너 어 아니 왜냐면 여기 다 몸값들이 지금 얼마짜립니까 여러분들 이 차가 지금 싼타페지만은 몸값 하나만큼은 여러분들 네 엄청 비쌉니다 형이 랄프 많이 걱정하시나봐요. 맞아 맞아 맞아. 가족 간부 찾아주시고. 와 나 몰랬다. 아 괜찮아 괜찮아. 아무래도 부모님 바로 얘기 나오네. 아 근데 제가 얼마나 몸을 생각하냐면 제가 그 코로나 초반에 터졌을 때 알죠? 초반에 그 해외여행 딱 됐을 때. 응. 그때 제가 마스크를 100개를 챙겨왔어요. 진짜. 어디서? 그때 제가 세부로 갔었는데 전부 다 마스크 안 챙기는데 저는 100개를 챙겨왔거든요. 너 처 안 걸리려고 간단히 생각한거죠? 그 정도 제가 민골적으로 하니까. 아니 근데 이 악마지를 하니까. 그 영양 그거 제일 많더라. 영양제. 영양제 좀 있던데? 형 영양제 자주 먹어? 어? 영양제. 그거 먹게 안 먹어 나면. 아. 먹어야지. 클럽은 여러분들. 술이 채 써요. 죄송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으음. 어 왜? 어? 그래서 사건 터졌어. 내가 사건 있었는데. 그 한 번 터졌었어. 아 근데 뭐 남자 클럽 한번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아 형이 그런데 또 좋아하시구나. 어? 또 몰랐네. 나 클럽이야. 나 인싸야. 셀럽이야. 아 진짜로. 아니 남승이 형이 갔나면. 어어 그별이랬는데. 이 악마가 갔나? 토각틀 나오네. 어? 나도 안 갔는데. 네가 왜 깝쳐. 형은 나 강아지가 농주를 부르잖아. 막말로 너가 인싸빨르고 그냥 되는 거야. 원래 너 내가 클럽 눈치 같잖아. 제가 바로 깝고야. 이 형. 성태가 클럽 갈 때. 성태 클럽 갈 때. 가방에다가 그 광마우스랑. 키보드 챙겨가는 거잖아. 병신 어떻게든지 잘 알았는데. 퍽지에서. 퍽지에서 준 삼뚝 있잖아. 퍽지에서 준 삼뚝. 그거 챙겨다니잖아. 헤드셀까지 챙겨서 가. 이어폰이나 인마. 아 말 같지도 않습니다. 게이밍 가서 다 챙겨다니잖아. 사진을 딱 보면은 신모잼이야. 너 사짜로 본 적 있었나봐. 아니 클럽 가는게. 뭔 상관이야. 너는 가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니 형. 아니 형 클럽 가면 뭐. 이런 스타일 뭔 스타일이야. 나 휴대폰 좋나 보는 스타일. 그런 것도 안하구나. 칼뱅 끼고 여자 다 봐. 아니 형. 클럽 가도 부비부비 해본 적 있어? 장난 아니야. 어? 뭐야? 이 새끼들 봉 잡고 놀아. 어? 부비부비 할 돈이야. 그래도 한 그릇 다는 건 취하네. 나 한 그릇 해 진짜. 아 그래? 아니 코트 형 클럽 가본 적 있어? 아니 없어. 형 한 번도 안 가봤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말을 안 했네. 인정? 나는 워낙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 새끼 내가 봤을때 숨으로 클럽 배웠네. 아니 진짜 온라인상으로 살구나 당신은. 그치. 나 클럽 한 번도 안 가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아니 헌팅 술집 이런데도 안 가봤다고? 그래. 헌팅 술집은 방송 갔지. 그래. 아 옛날 남순이가 한 번 데려간 적 있었어. 어디 어디? 헌팅 술집은? 뭐 별이 빛나는 밤이었네. 아. 노은인가. 유명했어. 어 유명했어. 맞아맞아. 와 나같은 찐다. 당신 웨이터 씨죠. 그 웨이터가. 그 나이트가 망하고. 별밤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별이 빛나는 밤에 제목 찍어서 하는 거 아니야. 음. 12월 10일 날 김태균 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12월 12일. 아. 김태균. 별이 빛나는 밤에. 아니 별밤 마지막이 언제 누구 누구 편이었지? 마지막이 연보우 아닌데? 연보우? 보성이 아니었어요? 군대 가기 전 아니야? 보성일걸? 1년. 거의 몇 년 전. 안 했지 안 했지. 안 했지. 아예 그거네. 아 담스트인가? 이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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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아 상호 상호. 아 진짜. 순위도운데 이제 그 뭐야. 트위치 위에서 넘어오신 분들이랑 좀 합방도 하고 그래야지. 아 단물 빠지면. 단물 빠지면. 단물 너무 들어가 있어. 아 잠만. 미리 섭외 연락 안 하셨다고요? 어 안 했어. 한번도 안 하셨다고요? 지금 받겠냐 이 새끼야? 그게 아니라 그 여성분들이. 그니까 지금 그 여성분들이 너랑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할 수도 있지. 아니 근데 잠깐만. 옛날에 남순이형은 안 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은. 단물 빠지면 이러잖아. 지금의 남순이형은 무조건 콜이지. 아니 단물 빠지게 돼 있어. 야 남순아 어느 쪽이 터렛이 제일 심하냐? 여캠 중에서. 여캠이요? 어. 터렛? 어. 일단. 어떤 유형? 아예 그냥 노출 1도 안 하는. 맞아. 그리고 형. 은근히 겜비들이 ㅈㄴ 탈이 심하다. 니가 다 지름 내렸잖아. 너 새끼야. 똑같은 소리야. 남순이 형한테 말라고. 내가 언제고. 난 난 남순이형이 붙은 새끼야. 아니 근데 이 양반이 근데 많이 부르지 않나? 어. 여자분들. 겜비들? 어. 겜비들은 나는 항상 말할게. 나는 겜비들 다 5군데 얘기 줘야 돼. 내가 부르면 바로 나와. 뭔지 알아? 배그 원툴로 대통령하고 있잖아. 아 그건 맞지. 보라는 게스트는 아무나 할 수 있잖아. 아무튼 내가 5군데 얘기 안하잖아. 어. 묻어버려야 돼. 우와. 근데 정말 멋있긴 하네. 하하하하. 지. 나는 막말을 벌레보듯이 보는데 사람들도. 하하하하. 좀 다른 세상이다 이건 또. 아 이 양반이 클럽가서 인싸인 이유가 있구나. 시원시원하네. 셀럽이잖아. 아 이 형 재밌네. 시원시원하다. 그치 어떻게 보면 성태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한 번도 구설수 같은 거 써둬본 적도 없고. 모범 사례지. 모범 운전사. 구설수가 왜 없어요. 나도 다 있는데 비글즈 안에서는 약간 좀. 구설수가 왜 없어. 그치 비글즈 안에서는 진짜로. 애기 애기. 비글즈 안에서는. 응. 나 클럽도 가고만. 아 그래 무슨 무슨. 아 뭐가 있어. 어. 아이 수미 그거는. 아이 그냥. 헤어지 연인관계 있는 그런건데. 그거는 뭐. 에이 그거는. 그런게 사고면은. 야. 월금만 이익. 아니 형도 이제. 그런게. 그거 해도 이제 아무렇지도 하지 않네 이제. 어? 수미씨 그 정도가 뭐 구설수라고 하면. 남순이는 종신형이지. 나 지금 한 2년 2년. 아 형 난 사형인데. 사형. 아니 수미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맙시다. 이거 좀 잡아라. 코트야. 팔아픈다고. 아 진짜. 아 여러분들. 그 일반인. 그 일반인. 아 열. 아. 저 진짜 김민규. 죽방 때릴 뻔했습니다. 대상 초기 때. 그 언급하자마자. 그 비어코 언급하더라고. 김민규. 어. 되게 바빠 없어. 언제 주등이었는데. 어디 길가다 맞을거야. 어 맞아. 아니 소령이는 약간 구설수 이런거 없나. 많지. 너 뭐 있는데. 소령이는 예전에 이제. 유명하지 않아서 그랬던거고. 내가 말해줄게. 옛날에. 막말로. 방송기업 바카라까지 했어. 하하하하하하. 몰라. 우리 쪽에. 그만. 자기 셀프 디스. 야. 아무리 간절해도. 바카라 같은건 하면 안되지. 아. 아프리카 운영자들한테 물어보고 했어. 바카라. 나도 좀 해봐서 알아. 아. 불법 바카라가 아니라. 어. 아. 방송으로. 바카라 재밌지. 갈 때까지 간 놈이야. 3분의 1. 아. 존나네. 그렇게 까지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사비스폰을 벌었습니다. 지금 족구. 이 새끼 차에서 존나 웃고 싶거든. 하카라 얘기는 했어. 하하하하. 족구 형 막말로. 어제 핸드폰 했을수도 있어요. 인정? 어. 그 형 맨날 하지. 응. 우리 지금 비글즈 상금으로도 할거야 아마. 내가 아닌데. 진짜로. 몇 킬로? 그 정도야. 그 정도인가요? 1.4킬로. 1.4킬로. 오케이. 아. 도착하면 밥 먹는거야? 바로 먹어야지. 밥 먹을 사람 먹고 쉴 사람 쉬고. 아니 오늘은 밥 한 끼 해야겠다. 쓰러질 것 같다. 밥 먹어야지. 근데 형도 밥 아예 안 먹더봐. 맨날 그거 뭐. 핫바같은거 맨날 먹더라. 아깝사. 아니 형 근데. 나도. 형 타이네로 그만 먹어야 되겠다. 아 당초 이 새끼야 알았어. 그 애들 우리 애들 그거 심들어요. 이제 안 먹어. 오오오. 죽가는 소리 하구나. 하루에 두하심.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우리 방에서 이제 남순이 형 방 시청자님들이 오시잖아. 그래. 니가 언급을 해서 애들이 걱정하는거야. 아니야 이 미용신한. 니 스스로도 언급하드만. 그거 뭐야. 아 남순이 형 그거좀 해주세요. 그래. 많이 많더라 걱정이. 니가 우원재야 뭐야. 알려고 겁나 처먹게 개 새끼야. 그만 처먹어 이 개새끼야. 응. 그런거 안하고 그냥 좀 버텨봐. 아 조세랑 처 맞은 이후로 이제 안 먹어 아니 이 형 맨날 타인으로 먹으면 이거 알지 아 괜찮아진다 괜찮아진다 이게 자기가 니 면상을 보면 그냥 여리받아요 그냥 니 배그하면서 돈 버는 거 보면 아주 여리받아 그럼 니가 해! 니가 배그하면서 하면 되잖아! 삼촌 딸이 새끼야! 어? 이 새끼가 배그하면 삼촌 딸이 되니까 쟤가 안 하면서 왜 쟤 아니 이 형 근데 배그하면서 진짜 행복 아니 나는 이 형 방송을 그래도 한 번씩 본단 말이야 형이 이제 또 같이 하시니까 진짜 행복 배그하더라 소룡이가 비글즈 멤버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방송 제일 안 보는 방송 어떤 거 어떤 거 있어? 나는 일단 니 방송을 안 봐 그리고 제일 많이 보는 방송 좋고? 나는 철구 형 방송 말고 나는 요즘에 보는 방송 성태형 내 방송을 봐 남순이 형 배그 때문에 안 봤다며 배그하는 것도 재밌으니까 그리고 남순이 형 두 개 나 철구 방송 진짜 무조건 챙겨보거든? 나 안 보는 방송 두 가지 있어 ASL 그 다음 배그 나도 스타일때는 안 보게 되더라 두 개 하나는 안 봐 아니 이번에 이런말인데 족밥대전때 봉우 좀 못하긴 했더라 아니 근데 DPI가 조금 그랬어 아 그 남구파 이거 잘 봤다고 나 DPI 500이었으면 때로 잡았어 뭐 또 500이야 500으로 맞출 수 있는데 근데 아 나 그냥 동등하게 했지 아니 내가 한 맛 아니 진건 진건데 나 쏜 새끼야 잘 쏘더라 새끼 저격인가? 아니 코토 형도 내가 왔을 때 한 그릇 하던데 배그는 난 이 형 원래 이 형을 부를라 했는데 어 갑자기 다 온다 해가지고 어 어 캐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코토 형 게임 좀 아프리카의 네임밸류 있는 비게임 중에 게임 못하는 두 마리 있어 누구? 감스피스 코트 아니? 세 명 예 오케이 오케이 코트 형 이 암바 진짜 게임 못해 어 금방 왔네 20분만 온 거 같아 이 감지 보면 안 해? 조심조심 아 아깨 나 나 나야 나야 아깨지 오케이 오 꼬집 빠진다 아우 진짜 꼴리 씨 와 존나 피곤하다 홀리세 저기 가면 와이파이 잡아야 되죠? 형 지 비춰도 돼요? 어? 어? 아 안돼? 어? 뭐야 캠이야 뭐야 지가 아 너무 힘들어 어?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너무 힘들어 운동해야지 너 맨날 우자 야 나 뼈다기 의자 좀 나 어떻게 좀 나도 협찬 안 되냐? 그거 원래 백 삼십인가 그러던데 어 아 좀 싸게 해줘봐 어 백 나도 백에 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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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소개시켜줄게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나 요즘 외로워 형 형 아 진짜 외로워 사주시기 나도 존나 외로워 내가 진짜 외로워 너 인스타 아니야? 어? 인스타에? 인스타 안 해 나 인스타 했으면 나 다 만났어 나는 와봤잖아 어? 아 존나 짜증나 소개시켜달라고 어? 누구 소개시켜줄까? 어? 야 좋은 사람이야 진짜로 알았어 야 소개했다 어 손님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잠깐만 이거 형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 와이파이 비밀번호 걸려있나? 안 걸려있을 텐데 저 창구라 창구라 형님 와이파이 비번 몰라요 아니 여기 빨핑이야 입구부터 확실해요? 아 여기 댁인데 댁인데? 네 홀리쉽! 왓댓댓댓 와이파이 잡아 어떻게 해 왓댓댓댓 왓댓댓 왓댓댓 왓댓댓댓 어깨랑 왓댓댓 왓댓댓 다 배고파 다 배고파 하지만 후회는 없지 이렇게 질러? 어 질러야 돼 소리를 형님 먹어요 니가 읽는 소리 이런 소리는 너 전인권 같아 봐 전인권씨 같아 하지만 후회는 없지 이게 락밥 스타일이고 흘며 웃던 모든 꿈 어 이거야 희동만이 내 세상 그래 이게 내지르는 소리고 형님의 쓰는 창법은 약간 소리를 안 하는게 소리야 약간 고전적인 거잖아 약간 고전적인 거잖아 빠져 이 개새끼야 내가 노래를 심바 바꿔는데 니가 뭔데 옆에서 넌 근데 노래 못하잖아 형까지 완벽하게 압니다 너 동그라이기라 내가 동그라이! 이 시랄 이 새끼야 그거 말고 할지도 모르는 새끼야 인정? 이 악마 노래는 못해요 잠시만요 내일 용병 한 명이 어 낄 사람 있기네요 누구? DJ? 거북 거북 아니 자기가 용병 떠나서 누구 누구? 용누 아 용누요? 잘해? 아 체력은 있어 확실히 근데 만약에 태연이가 너 진짜 안 할 거야 만약에 아 나 안 할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씩 뜰 거잖아 우리 용병을 만약에 할 거 같으면 형 뭐 도와드릴까요? 뭐야? 아니 아니 형 형 매니저 어떻게 하냐고 아 형 매니저 남순 형 내가 매니저가 다 오고 봐 상황에 맞게 그래 하면 되지 용호는 내 아름 쪽이에요 이거 용호? 응 용호 어딘데요? 우엔터 쪽 우엔터 쪽 아 용호 근데 축구구 잘하나? 아 일단 너보다 잘해 나는 오늘 보영 좋습니다 우리 골잡이 인정하시잖아 네 골잡이 인정하실 때 종날드 아니 근데 철구 형 내가 봤을 때 골결점은 진짜 탑이다 아니 아니 잘하긴 해 어 체력이 개쓰레기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분별을 잘 해야 될 거 같아 체력이 너무 안 돼 나 그래서 말했죠 뭐 내일 조체 선수 카드 내가 부족했습니다 아 그것만 그렇게 가야 돼요 이기려면 아 진짜 백이야 아 아 19%였네 튕길 뻔했네 형 보빠 하나만 주시면 주시면 감사해요 두 개요 저 일장 아 일장 일장이 더 잘하긴 하는데 오 이거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할 거면 여러분 얘기할게 우리는 정석으로 갈게요 매니저로 가자 매니저로 어 정석으로 가자 마라 아니 태형들도 열심히 해 태형이 겁나 이 친구 걔 체력이 좋아 아 태형이 아니 근데 결정목도 있던데 뭐가 나 차는 거? 엘피아 나도 고반 하지마 올라가자 올라가서 얘기하자 7,3,7,9,2,3 인정? 야 밥 먹고 쉬어 올라가자 어? 아 담배 오케이 좋은 색 담배 아 형 올라가서 포도 되잖아 아 그러네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러네 키를 사람 짓고 다행히도 내일 가수 줄게요 왜 집 존나 크다 아 이거 처음 처음 알아 야 오게 언제 갈거야? 이걸 그때 보기에서 사야되는데 거기서 한번 여기가 더 가벼워 아 그 옆에도 있고 위에도 있는 건데 오케이 오케이 왜 어 하나 더 필요한데 와 근데 내일 진짜 체력이 어 내일 체력 상황이에요 담배 안 편한 사람들이 이거 갖고 잠깐 막힐게 어? 잠깐 막힐게 담배 피우고 담배 피우고 올게 알았지? 어 네 들어와 왜 와 담배한테 피우고 올게 아 지란이 마 같이 가 안돼 네 아 일단은 창현 형님한테 가야겠다 창현 형님 혹시 도와드릴 거 있나요? 뭐하고 계신데? 어 어? 형 뭐하고 계시죠? 네 이거 쟤 밥 해달라네 어? 뭐 밥 시켜서 먹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 뭐 그냥 김치찌개랑 밥 해 주려고 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뱅가이 감사합니다 아 진짜에요? 갖다 두개 먹자 아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뱅가이 감사합니다 집 보여줘라 아 집이요? 저번에 한번 보여 드렸는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어 뭐야 형이 요리하는 거야? 아니 왜 밥 해달라네 아니 그럼 시키면 되잖아요 형 힘든데? 아프잖아 우리 금방 해 형 뭘 줄이에요? 김치찌개에 밥 해 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로? 어 오늘 살림꾼이네 금방 해 아니 형이 근데 밥 저번에 된장찌개 먹었거든 맛있어? 맛있다 아 진짜로? 근데 뭐 고기도 구워 먹었다며 고기도 해 주시고 스팸도 해 주시고 계란도 해 주시고 새우도 해 주셨어요 예 예 집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느 분한테? 야 일단은 저번에 한번 보여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집 소개하기 전에 족구가 올 것 같았어요 아 우리 다 예? 우리 족구를 위한 커피 예?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아니 콜라도 만들어서 콜라도 시켜 놨어요 근데 창현 형은 보면 진짜 철구 형이 어머니 느낌 난다 어 진짜로 예 진짜 어머니 느낌 진짜 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번 느끼지만 여기가 솔직히 뭐 저번에도 보여 드렸는데 여기가 1층입니다 예 여기가 창현이 형이 혼자 사시는 곳이구요 운동기계구요 운동기계 밑으로 내려가면 튕기기 때문에 여기가 화장실인가? 여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야 여기 화장실 여기 손님용 화장실 라이프님 네 그리고 여기가 밑으로 내려가면 튕겨 여기가 창현이 형이 게임 하시는 곳이거든요 어 저 지하튼까? 네 여기 거실 한번 비춰 달라고 하시는데 여기로 한번 비춰 드릴게요 진짜 크시죠? 아 돌리지 말라 오 오 오 근데 여기는 제가 제가 만약 여기 산다 만약 꿈같은 일이지만 청소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인정? 여기는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계단 부지런한 상태 네 여기 제가 한번 살아보면서 느낀게 이제 나홀로 집에 그런 느낌이에요 오 이거 나홀로 집에서 본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애들 담배 나오니까 여기 집 예 알겠습니다 어 나홀로 집에 같은 느낌이에요 저 담배는 안 나오고 여기 창현이 형이 혼자 주무셨나 주무셨나 네 여기 여기 창현이 형이 여기서 제가 봤어요 사무일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고 애들 여기 자라고 예 야 애들아 잘 때 예 담배 다 피셨습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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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창현이 형이 이제 주무시는 곳 야 남자 솔직히 혼자 사 입 다무세요 병신아 집 소개 중이니까 남자 혼자 사는 집인데 이 정도면 솔직히 솔직히 여자가 싫어하시는 사람 있겠냐 근데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제가 가봤지만 형이 사시는 곳 화장실 와 여기는 목욕탕이냐 냉장고 예 목욕탕 아니야 야 형 진짜 알쩔살떨하게 사시네 인정 해당에 저 철구 형이 부르셔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소름아 예 이불 안 피자 인마 예 어 담배 다 피셨어요 이불 이거 가져가면 된다 아 아 예 담배 다 피셨어요 아 예 네 잠시만요 아니 이불 빨리 가져와 예 아 진짜 소름이 없었으면 존댓뻔했다 내가 막 내면 돼 존댓뻔했다 아 아 아 네 야 얘네에서 만내가 필요해 그럼 만내가 있어 팥빙수 그러면은 팥빙수 가져오란다 팥빙수 팥빙수 뭐 아무거나 아니 누꽃빙수 아 누꽃빙수 눈꽃빙수 우유로 되어있는거지 존댓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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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꽃빙수 시민점 마름이가 자꾸 설빙을 가자는거야 아 설빙 근데 가서 진짜 막상 먹어보니까 멜로디 이거 존댓뻔 존댓 설빙은 꿀토스트 있죠 그 알지 어 알지 알지 거기다가 토스트 같은거 탁 아니죠 인절미죠 인절미 인절미 존댓 인절미 토스트 인절미랑 눈꽃이나 다 먹으면 게맛이는데 강남에 근데 여기 오다가 그 녹는거 아냐 형 내가 뭐였대 홍대도 8년째 야 소룡아 갔다와 어디요 설빙 소룡아 뭐하냐 인마 무슨새끼야 개손이 존나 바로 앞에 있는데 내가 지금 매니저한테 시키고 있어 지금 내일 방송 있으세요 네 네 존댓 폭사라고 방송을 해가지고 아 당신들 합니까 네 아 너 하냐 내일 방송 있으세요 아 철구씨 하면 저 하려구요 저도 저도 당신들 하면 하겠습니다 진짜 당신들 하면 할게요 저도 이 새끼 나 먼저 물어보면 이 새끼 어떻게 잘게 만들려고 아니 수장 당신들 하면 아 너 하면 할게 아 수장이 먼저 솔선수모하면 저는 하죠 아 왜요 저거 왜요 아 뭐하냐 이 새끼야 아 이 새끼가 개새끼가 뭐하냐 제대로 악하냐 얘기할땐 여기 앉아서 얘기하고 아 2인자 송편씨나 얘기하세요 뭘요 당신 내놔십니까 조심한데요 뭐 어쩌라고 그 사람은 뭐 어떻게 어떻게 해 오늘 새벽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요 풀어서 안돼 야 뒤져 아 진짜로 와 진짜로 와 진짜로 아 그럼 이것도 이것도 괜찮은 방법 만약 내일 우리가 이그거나 뭐 2등정도 하면은 다같이 한번 방송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뭐 다같이 한번 ㅅ까시라고요 알겠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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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 그러면 이거 한번 컨텐츠 잡아 어? 그래서 열심히 매일매일 컨텐츠? 어 그거 있다 무한도장에서 본거 있거든 모국탕 하나 빌려가지고 물편나는게 하자 아 무한도장 그거 아 이 새끼 모국탕 좋잖아 그거 도전해보자 개새끼 하하하하 물치우기 해보자 개새끼 아 그거 있잖아 그거 찍게 뭐 그거 추천받은거 누구한테 받았지? 그럼 소영이 바로 찍게 어 어 어 고통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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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고통참기 왜 그거 안하시나요 바람과 함께 바람과 함께 뭐 사라진다 하하하하 그만해 그만해 신소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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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또 가 비글즈는 컨셉이 딱 그거여야돼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는걸 해야돼 도전을 해서 야구가 어디왔나요 예? 야구가 어디갔어 아니 아니 내가 고통영이한테 계좌 보내놨잖아 왜냐면 세금때문에 아 고통영한테 보내야돼? 어 내가 다 못받아 개인적으로 계좌를 보내 그래서 우리 다 얼마씩이야 4백 3.3% 떼어주면 돼 어 3.3% 떼어주면 돼 그럼 니가 다 받아 그 다음에 니가 안해주고 그러네 아니야 아니야 난 그때 세무주사 들어오기 때문에 그니까 왜냐면 다 세금이 되기 때문에 손질때도 좀 다름없긴 해 저는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각자 계좌 보내가지고 그래 계좌 보내놨잖아 내가 나도 지금 계좌 안 보내놨어 내꺼 아 진짜로? 귀찮아가지고 근데 주최사 받은 아니지 얼마 받은데? 잠시만 계산대로 보자 우리가 그때 이긴 팀이 1,000 400을 플러스 받는 거잖아 그럼 너희 아예 계산해 우리는 150만 받으면 되잖아 맞지? 맞잖아 그치 그치? 아니네 100만 원씩 한 다음에 30만 원씩 아 100만 원씩 한 명이 다 받아서 딱 나누자 그럼 니가 다 받아줘 그건 안 되겠네 비즈니엘나가 형님만큼 두려워해 그래요 얼마 받아야되지? 근데 우리 거는 정확히 돼있어 우리 거는 100만 원이잖아 맞지? 맞지? 창현이 형이랑 코트 형이랑 나 100만 원씩만 받으면 돼 100 입금 해달라 아니 우리 더 받아야되지 않나? 아니 야 야 씨X 돌대가리 새끼야 창현이 형이랑 나랑 코트 형만 100만 원씩 받으면 되고 그러니까 너네들은 110 받고 플러스 400을 3명이서 나누라고 소령이 형이랑 나랑 팀이잖아 소령이랑 나랑 형이랑 팀이니까 형이 대표로 받으면 돼 그 다음에 나눠주면 돼 이게 사람 나 이해했어 소령 네가 대표로 받아 예 소령아 이해했지? 이소랑 발식과 이해했어 덕분이 형 번호 알려줘? 이불을 깔고 방구 맞은 사람 소령아 덕분이 형 번호 알려줘? 아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시즈아 아무도 안 받으나 아 아 스시 갈라 가희야 맞아 누구만 받아야되 누구만 받아야되 누구만 받아야되 거기서 솔직히 약간 좀 떼고 이렇게 딱 나와주자 세금을 해가지고 우리 300만원 받는거 내는 아니 받아서 4.3% 떼가지고 우리한테 줘 니가 받아 다 다 달라 아 저거다 몰빵해 몰빵해 그래 그래 3.3% 떼고 주면 되잖아 아니 거기서 아예 떼는 다음에 한 명한테 받아가지고 한 명이 나눠주면 되잖아 그래 거기서 떼주면 니가 해 그러면 니가 해 안돼 가희야 벌써 딱 한 명은 받아 근데 사실상 제일 다른거 소룡이야 근데 소룡이가 진짜 제일 편하니까 어 근데 소룡이가 입금해서 하는걸로 하자 그래 근데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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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당했는게 안하는데 쟤도 강당했는게 안 받는데 야 강당해 왜 해 누구 떠던기지 말고 아 빨리해 빨리해 아 왜 그래 빨리해 뭘 빨리해 아 왜 집에 비워 아 배고파 야 소룡아 야 소룡아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니 뭐가 배고파다는거 미친놈아 이 새끼 지금 열심히 안 뛰어서 그래 여러분들 원래 운동하면 여러분들 밥심이 없어져요 밥생각이 안나 근데 열심히 안 뛰었다는 진거야 나 좀 맨날 열심히 뛰었고 요즘 채소밖에 안 먹어서 그래 채소밖에 진짜로 하루에 한 끼를 채소만 먹은다고 응 너는 왜 아니 당신 배봐요 이거 어떻게 하실건데 하하하하 아니 당신 그거 아시죠 요즘 검은티비면 약간 살이 안 쪄보이는거 응 근데 오늘 제 몸매로 공개했어 ㅈ 됐어요 사람들이 다 살 빠진줄 알았는데 오늘 약간 민낯을 드러내므로써 아 이 새끼 개돼지였네 오늘 아까 제 실제로 공개했습니다 그거 근데 그거 채팅하나부터 잡고 갈게요 3대 측정은 오늘 안할게요 왜냐면은 힘들어 여기서 하면은 저 내일 못 뛸수도 있어요 3대 측정 하려고 했나요? 아니 자꾸 저번부터 여기 왔을때 3대 측정 한번 해보라는데 여기서 할게 응 지금 내일 운동이 있어서 안되고 이거는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가려받아 손님아 계좌 보냈다 계좌 아 오케이 가위 누구누구야 아니 다 같이 해야죠 뭐 이거는 좀 몰아갈 수 없으니까 응 받아서 주는거야 나눠준네 하나 가위바위보 오케이 됐어 그럼 니가 해라 뭔 개소리야 가위바위땅 해보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니가 해라 니가 다 받아서 줘 응 니가 해라 빨리빨리 뭔 병신같은 소리야 자빠져 자라 개새끼야 빨리 보내라 뭐라 그랬냐 어 왜요 뭐라 그랬냐고 시발레나 축구 저까지 못하더만 시발레나 정신나갔나 아 알겠어요 제가 지금 보낼게요 야 근데 비서에 대한 생각은 어때 내 개인적인 감으로는 난 소명아 맞는거 같아 아 근데 너무 그렇게 일단 어떻게 얘기해 어떻게 얘기해 내 감 아 감 자기 감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래야만 그래야만 지옥님도 되겄고 말하시면 도인이는 뭐가 됩니까 도인이네 도인이네 도인을 또 응원하러 왔잖아 응 응원 또 같이 응원하네 잠깐만 니가 아까 화장실에서 소명을 찍다며 아니 개소냥 시발레나 니가 그랬잖아 개새끼야 야 이거 떨리는 새끼야 형 소명아 맞는거 같아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요 맞구요 근데 사실상 나는 아직까지 내 머릿속 정답은 누나라고 생각해 아 안그런거야 나는 또 물타기하네 그만해라 시발레나 근데 족구가 물타기해도 합리적인게 뭐냐면은 죄는 너가 졌잖아 너 죽인다 죽여봐 방식 켜져서 죽여봐 싸우지 마시고 뭐야 너는 형 때 왜 자냐 어? 형 때 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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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 오늘 보셨죠 이 새끼 오늘 내가 안 나가니까 바로 이 새끼 6등 한거 변신 아니 그거는 말해줄게요 봐봐 내 캐리였다니까 내 캐리 박부로 김성태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내가 안 나감으로써 오늘 6등 거의 최하위 예? 나 도토리가 족같이 못했어 인티어가 더럽게 못했다니까 진짜로 오늘 와 진짜 레알 소름이는 거 진짜 아직도 그러니까 아까워서 안 치웠대 며칠 전이잖아 형 집이 너무 커서 총 쏴 계속 빡세 이거 한 3일전이 있었던 일 아닌가요? 이거 다같이 잘 보이려면 이게 구두가 일주일에 몇 번 모였어? 이렇게 가야돼 야동해봐 뭐해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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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아 야동 보여줬어? 와 코트 형도 진짜 희한하다 어? 진짜 왜 그러세요 언니 아 코트야 똥을 좀 볼게요 콩트 좀 볼게요 아 코트 형 왜 이렇게 귀엽지 야 야동 서양보냐 동양보냐 귀여운거 귀엽다고 하네 동양보냐 서양보세요 동양보세요 저 브라질이요 브라질이요 브라질이 있나요? 예? 있어요? 북한도 있어요 진짜 전화보면 예 아 진짜 오지긴 하네 아니 근데 내가 하나 느낀거인데 철구 형 수 뛰어갔잖아 거기 야동다운 데 있더라 옆에 그거 보고 소름 끼치더라 너는 야동 안봐? 아 보긴 보죠 어? 쟤는 깨끗한 척 아니 근데 죽고 있었는데 정말 드러운거 많이 봐 네? 너 전에 그 옛날에 그 약간 양띵이랑 이런 시절 때 네 그 컴퓨터가 방탄화면 야동포를 또 묶어보니까 아 일찍 살발하드만 아 나오라고요 아니 비계가 다 없나 뭐 있어 여기 있어 허령아 어 남순이는 뭐 땅바닥에 자라는거냐? 아 나도 뭐 없어요 저도 나가야돼 여기 이불비면은 융씨나 자리 없어요 네? 남순이 형이 저랑 제가 왔을때 저기서 자야돼 바깥에서 형 혼자 자야돼 잠 못자가지고 왜? 나 혼자 아니 근데 나 같이 잘까 여기 다하지 아 나 진짜 근데 나 돌은 애들 못자 약간 그런거 있거든요 까끗 떠는거 뭐라 그러지? 아 결벽죽 아 결벽죽 있어요 여러분들 아 결벽죽 아니 철구 형 집과하니까 엄청 깨끗하던데 아 진짜로? 아니 형은 아니야 야 솔직히 집중해서 잘 깨끗하면 우리집 아니야? 인정? 아 형 집도 깨끗하지 형 깨끗해 형 깨끗해 형 형 코트 형이랑 철구 형 깨끗하고 성태 형도 깨끗해 나 엄청 깨끗해 나는 이게 정리가 안되잖아 난 방송을 못하는 사람이야 난 내 몸이 잘 없지 진짜 내 공간은 엄청 깔끔하게 하냐 컴퓨터 청소도 자주 하고 근데 성태 형도 깔끔해 이 멤버들이 하나하나 분리수거 하더라 진짜 나 그때 한번 술먹방하고 끝나고 했는데 콜라 캠콜라도 쫙 한 다음에 분리수거 싹 해 진짜 손을 까딱하네 근데 저같은 경우는 일단 양산시절 때부터 이거 본사 말아야 저는 약간 좀 결백증이 있어 진짜로 결백증이 그러니까 나 결백증이 있는 사람을 제일 아꼈던데 아 좀 치우세요 치우고 자세히 아 진짜 왜냐면 냄새 존나 오지네 와 와 이새끼 나보고 발씨끗을 하더만 씹어 냄새 오지네 넌 근데 몸에서 왜 이렇게 시골냄새 나냐 뭔 개소리야 씹고 왔는데 이새끼야 이새끼 어떻게든 프레임 씹어네 씹고 왔는데 아니 진짜 너 약간 꿍꿍한 냄새나 아 오늘 목욕하고 잡기요 봉신아 이새끼들 존나 프레임 씹기는 두반장 소스 냄새 두반장 소스 냄새 두반장 소스 냄새 와 프레임 존나 시우네 나 깨끗한 표현이야 저는 항상 이제 이런 약간 남자들의 모임을 할 때 항상 공포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공포야 무선야기? 아니 은근히 근데 그런 거 많이 알아 어 내가 존나 많이 알고 무선야기 그럼 나는 이제 내려갈게 예? 어? 아 이새끼 진짜 아 이새끼들 배우신새끼야 아 이새끼들 싫어하잖아 아 근데 진짜 나 척척하게 싫으면 나 진짜 오늘 고개해야겠다 진짜 귀신 없어 아 이새끼 뿌지게 안기네 아 그만해 개새끼야 이마 일어나 귀신 없어 유해폰도 있어? 유해폰도 있어? 유해폰도 있어 유해폰도 있어 유해폰도 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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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주제로 들어갈게 있어요 유해폰도 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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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폰도 너무 많이 써 뭐요 뭐요 다른 거 맞지? 다른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 들어가야 돼요 억지로 이제 계속 뚝하면 안 되고 뭔가 얘기하다가 이거 아닌 거 같아 이거 맞는 거 같은데 할 때 이제 다이 다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정? 너무 어거지로 해버리면 어거지 토론 되니까 그럼 오늘 무서운 얘기하는 날입니까? 네 공포서를 한 번씩 다 풀어볼까요? 다 근데 있긴 한가요? 아 난 진짜 난 그런 거 싫어해서 듣기도 싫어해 나도 진짜 그거는 유해폰도 모르겠고 저도 맨날 얘기했던 건데 다른 그 뭐 명왕성 막 이런데 성 멀리 몇 억강년에 우리 같은 삶을 사는 어 그건 있어 당연히 있죠 그건 당연히 있지 외생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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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거 말하는거죠 있지 지구만 생물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고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지금 저기 태양 우리가 이제 12시 되면 태양이 뜨죠 네 저게 그림이다 어? 저게 그림이다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태양이? 어 저건 그 태양은 그림이야 왜? 아니 그림이 뜨겁습니까? 네? 그림 뜨거워요? 근데 뜨거운 거를 우주의 진이 그냥 뜨겁게 만드는 오후에는 이제 몇 도로 해주고 38살 이거를 해주고 이제 해가 지면 다시 이제 열기를 없애고 어 그림이 태양은 그림인데 약간 거기 그러면 이게 신이 약간 왜냐하면 태양의 우리나라 거리가 몇인지 아세요? 몇인지 아세요? 무식한 새끼들아? 몰라 몇억 광년이에요 몇억 광년인데 저렇게 태양이 잘 모르는 리가 없어요 내 이론상 내 추리력상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니 귀여워서요 계속 얘기하세요 왜 왜 울냐 시발이잖아? 니 말은 다 개소리에요 얘가 다 봤어요 개소리 봐 누가 뭘 봤는데 코끼리 기린부터가 말이 안 돼 코끼리 기린 얘기냐부터가 토악질 나오고 니 알아서 코끼리랑 기린이랑 싸우는 거 봤어? 보진 않았죠 못 봤으면 닥쳐 이 개웅신아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 이 새끼야 아니 시발 니 놀이는 뭔지 알아? 닥쳐봐 니 놀이는 코트가 덩치 크고 어? 남성이 덩치 않다고 둘이 싸우면 코드가 붙여 근데 하나만 똑같은 거야 논리장체가 설명이 안 돼 성립이 안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코끼리랑 기린은 초식동물이라서 싸우질 않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만약 싸웠다면 가져가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 개웅신아 그러게 다른 거 개의 새끼야 아무리 초식이라도 자기 자식 건들면 싸워 그래 초식동물끼리 안 싸우잖아 기린이 갔다가 자기 코끼리 새끼 툭 쳤어 그러면 코끼리 겁나 빡쳐 야 이 새끼야 니 돈이 뭔지 알아 사람이랑 사람은 가도 독립도 안 싸운다 그러나 똑같은 거야 병신이야 사람이랑 사람은 안 싸워? 그러다가 펀치 강의 안되면 한 명 안 데려? 그거랑 똑같은 논리야 이 병신아 아니 그거 인정하는 부분인데 아니 나 살다살다 내가 30년 전 태양이 그림이다 나 그니까 개신이 적당히 유치원 유치원 아니 잠시만요 왜 그러면 태양은 살아있다고 어떻게 말하지? 아 저 살아있죠 왜냐면 누구나 있는 거에 대해서 욕심으로 가질 수 있고 욕심으로 가질 수 있고 왜요? 열기가 계속 그 방송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욕심으로 가질 수 있고 야 그럼 네 논리는 뭔지 알아? 네 논리는 그 뭐야 나이팅게일이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나이팅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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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리 이 논리 항상 뭔지 알아? 나이팅게일은 네가 봤어? 네가 봤어? 못 봤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못 봤는데 어떻게 알아 못 봤으니까 지금 못 봤는데 맞지? 못 봤으니까 병신아 의심을 내놓고 뭔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이 있어요 태양이 정확히 거리 몇 시에요? 태양이 태양 가봤어요? 있는 거 살아있는 거 봤어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태양이 그림이라고 하셨죠? 그냥 내 이론상이요 내일 그러면은 내일 태양 떠있는데 태양이랑 눈사만 한번 한 10명 되면 안 떼봐 내가 한 번 탭쇼 그리고 그림이면 그림이면 내가 인정할게 당신이 안 되면 내가 인정할게 아 진짜? 야 태양 눈사만 해봐 태양이랑 아니 그림이라고 그랬다 분명히 이래 맞죠 여러분들? 맞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 이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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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진짜 사람이 진짜 무식들을 하구나. 모든 사람에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늘을 날면서 와 나이트 형제 대단하다. 바로 맞췄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림이라고 밝혀진다? 그러면 그때는 와 철구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했다? 박수 나옵니다. 30년만 기다리고 30년만. 예? 아 네 형님! 뭐 하나만 안 들었지. 개소리 못 들었겠는데 변수가 안 들었지. 너 연희 씨 아빠로서 안 부끄럽냐? 에이 돌대가리 쉐이키. 와 썬크림 딴 개소리라고 잡수있어. 밥 안 먹고 자고 있어도 되나요? 일단 나오세요 안 먹어도. 이 세계를 어디가 없냐? 이 세계를 테니션 다 떨어졌네요. 첫 땅이 되겠네 진짜. 겁나 졸리네. 어느 정도 받아줄 걸 받아줘야지. 근데 태양이 그림이다. 무슨 생각이세요? 그럼 나 다시 받아보볼까? 아니 그럼 썬크림. 아니 썬크림 왜 말하죠 그림이. 예? 그만 받아줘 썬크림.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었잖아. 소영아! 왜 와? 지하가 손을 잡아줘잖아. 예? 지하가 어디로 가야 돼? 아 배낭 먹고. 지하도 있어 여기에? 몰라 지하에 있대. 와 김치찌개 하는 게 안 먹어도 돼? 아 냄새 찌개다. 지글지글 자글자글. 아니 문치도 왔어? 어 문치도 왔어. 왔어? 어디 있어? 반찬 많이 안 했다? 솔라다. 형 진짜 엄마야. 와. 뭐야. 아 나 먹어야겠다. 나 진짜 안 먹으려고 한 번 가야. 형이 비비고 아니고 그냥 형이 진짜 끓인 거지? 아 식수했다. 꽁치. 돼지고기로 해야 돼. 돼지고기가 없어.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없어. 먹어봐 근데. 간은 맞을 거야. 아니 근데 이거 생선 김치찌개 존나 맛있는데 이거. 꽁치 맛있어. 안 뜯어? 시켜놨어. 우와. 야. 가져와? 간은 빨리. 야 저 밥을 좀 먹어야겠다. 야 이거 로우씨 존댓게 잘하네. 조심해라. 핫도그러지. 저 휴지 하나만 깔아서 해줘. 와 왔다 왔다 왔다. 존댓다. 이 형 진짜 결혼만 하면 되겠구나. 진짜. 휴지 하나만 깔면 돼. 밥 떠나줄게 기다려봐. 우와. 나무 주다. 나무 주다. 나무 주다. 진짜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계란에다가 밥을 얹어요. 그다음에 간장을 뿌려. 참기름을 넣어. 비벼먹어. 존댓게는 맛있잖아. 간장 계란맛. 어. 찬. 간장 여기 있어. 제대로다 제대로다. 이걸 먹으면서 이제 후식으로 이걸 들고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그리고 이따가 밥 풍선까지. 와. 밥 풍선 그거냐? 오고 있어. 와. 기가 막힌다. 자 기가 막힌다. 야 소름아 바꿔줘. 여기 있어. 네 알겠습니다. 개맛이겠다 와. 다 나오려면. 와. 홍치 김치찌개. 와 지금. 야 근데 돼지고기 나 점식에 나 아는데. 홍치는 이거 진짜 흰스러워. 야 이거. 와 냄새 뭐야. 이거 뭐 하나. 의자. 잠깐만 나 놓은 건 없나? 어. 야 코트 형이 음식을 거부할 정도면 진짜 힘든 거 같은데. 형 안 먹어 형. 됐다. 아 일단 먹을게. 좋됐다. 야 이 정도놨다. 냄새 맡았다. 응. 좋됐다. 계란 계속 세고 있어. 이 와중에. 와. 와 계란도 이거 반숙이네. 제대로네. 아 반숙이가 딱 깨면. 바람이 뭉쳐. 아 너무 기가 막힌 게. 계란 뭉치라는데. 이거는 진짜. 완벽 식품이야. 완벽 식품. 저 추억이 있어요. 와. 저는 가난해서 하루 세 끼를 간장게를 쓰고 있어요. 음. 그래서 나는 간장게냄밥을 맛있게 먹는다고 하네. 그리고 분홍 소세지. 약간 그 동그랑떼 같은 거 알지? 그게 문화 맛있는데. 그게 또 싸요 소세지. 아 맞아 맞아. 나 분홍 소세지 별로 안 좋아했어. 왜? 맨날 많이 먹어서? 아니 호부로. 아 맞아. 분홍 소세지는 좀 호부로 있어. 따뜻한 데 먹어야 맛있어. 뜨거웠을 때. 근데 그거 호부로 또 있는 거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란 부쳐먹는 사람이 있어요. 계란. 그럼 맛있지. 근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진짜? 어 계란 부쳐먹는 사람이 있어. 계란 부치는 거는 원래 국면 아니야? 네? 원래 그거 국면 아니야? 아니야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 아 호부로 있어. 응. 다 먹을 거지? 그냥 여기. 코트야 다 먹을 거지? 대형. 와 식사 예정. 족된다. 야 이 씨발렴. 아니 장현현부터 뽑아야지. 네? 아. 자 딱 말할 텐데. 방송은. 시청자 순환이 아니라. 자 그 다음 누구야? 그 다음 누구야? 자 그 다음 누구야? 야 너. 너무 세. 너 안 되게. 그만. 하지 마세요. 예? 이게 좀 족갔네. 예? 아니 그니까. 좀 같이 먹읍시다. 같이 먹자. 그래 차라리 먹고 다 하자. 아 형 먼저 먹어. 형 먼저 먹어. 예? 먼저 드세요. 코트야 그만해네. 인마. 와. 먼저 쳐먹고 있네. 야. 와. 이 새끼 버르장놈이 뭐지. 진짜. 이 버르장놈이 뭐지. 버르장놈이. 야 근데 비즈니 식사이저 중에 제일 안 좋은 사람 둘 다. 로이조. 토마토. 왜? 토마토 왜? 왜? 와 깜짝 놀랐어. 옥뒤 옆에 있는데. 그릇. 고추 장아찌를 하나 먹었어. 반을 딱 씻고. 맛있을 게 없었나봐. 그래. 진짜. 밥 위에 얹어버려. 진짜로? 아니. 와. 쪼댓다. 와 나 깜짝 놀랐어. 고추 장아찌 먹고. 남의 밥 사. 밥 그거. 거기 위에다 올린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예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식사 예절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교육을 잘 시키고. 뭐가 식사에 대해서. 가장 강한 거 필요해. 그릇이랑 그릇. 그릇이랑 그릇. 그릇만 있으면 되나? 나 필요 없어. 식사 예절 중요하다니까. 밥 먹겠다. 근데. 이렇게 먹어야 해. 아이 근데 그거는 저는 안 좋아했고. 나는 행사인데. 밥을 먹고 나서 이거 싱크대에 놔. 그릇이. 어. 와. 젓가락 보자. 하나 둘 둘. 한. 3개. 한. 형 젓가락 대단하도록 할게요. 그릇이 많이 없어. 이거 나눈 거 같아. 오일 좀 젓가락.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 번. 이렇게. 나도 젓가락 잘 한 편 아닌데. 거기 있니? 예. 젓가락. 숟가락. 한 개씩 더. 세트. 세트. 두 세트. 창경이 형 거랑. 소름이 거 없어. 생겼어? 젓가락만 있으면 돼. 한 짝. 몇 짝. 몇 짝. 먹자. 네. 빨리 먹자. 여기서 먹자. 식사합시다. 식사를 하나 쓰자. 이거 먹을수면 안 나와. 아 괜찮아. 빨리 먹어봐. 밥 먹자. 잘 먹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어려워. 아영이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먹을게요. 밥 한번 먹어봐. 아 여기 다 있어. 다 있네. 나이스 있어 있어. 오하. 야 근데 이거 얻은거? 응? 국자에다가. 아 그래 밥. 국자에다가 밥에다가 올려야 될 것 같은다. 몇 개 점심 줍잖아? 없어. 감사합니다.